이게 주도 있는 여자야. 없어. 그런 여자가 없어. 그리고 더 좋은 거야. 더 우습지 않은 거야. 보통 진짜로 깊이, 말주변은 없지만 사랑에 빠진 남자들의 경우는 저희가 결혼 시리즈로 찍었던 영상들이 다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어요. 근데 미란다님이 저랑 사적으로는 결혼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이지 않는 조건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매덩이들한테도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결혼할 때 봐야 되는, 보이지 않는 조건은 뭘 봐야 될까요? 결혼은 현실이지만 항상 내가 말했던 게 반은 현실, 반은 감성을 보라. 예를 들면 내가 미란다를 만났어. 그래서 어떤 기회를 얻었어. 또는 소개팅 이벤트, 또는 결혼 정보에 살갔다. 또는 제3자한테 소개팅을 부탁한다 할 때는 그 사람 좀 다정했으면 좋겠고요. 말을 좀 예쁘게 하는 사람이 좋고요. 자사한 남자예요. 그릇이 큰 사람이요. 뭐 등등등 이런 거 다 개나 줘버리고 그때는 정확한 현실 조건을 말해라. 근데 이 나머지 둘이 연애하는 거잖아요. 이때 제3자가 개입되지 않은 이 순간에 볼 조건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조건을 봐라. 이 뜻이야. 그러면 눈에 보이는 조건은 뭐고 눈에 안 보이는 조건은 뭐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제 잘난 남자. 예를 들면 돈도 많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몸도 좋고 직업도 훌륭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이런 사람들 만나면 여자들이 어떻게 돼? 홀딱 반하고 맛이 가버려. 그래서 걔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정신을 잃는 거야. 내가 그래도 지금 누리는 이 여유. 그리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나. 여기에 흠뻑 빠져서는 정말 정신나간 여자들이 많아. 그러니까 정말 온전치 못한 여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온전치 못한 여자들이 많아. 그때 중요한 거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조건을 탐구하는 거야. 그래서 다 좋아요. 약간 폭력적인데 다 괜찮아요. 이 보이지 않는 이런 조건. 감성적인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왜? 왜냐면 사람이 현실 조건에 대한 거는 체명을 할 수가 있거든. 막 부자. 부자봤자 뭐가 좋아. 정말 부잣집에 봤자? 좀 좋은 집 살고 좀 좋은 차 살고 막 이럴 수 있는 거잖아. 행복이라는 거는 꼭 돈에서 나오는 건 아니야. 자 최근에도 보면은 재벌과에서 전쟁이야. 돈 막 전쟁. 그리고 재벌과에서도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 있어. 돈이 많은 재벌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달아서 행복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없어. 그럼 돈이 없으라고 해? 그것도 아니야. 돈 때문에 주는 행복이 너무 커. 내가 친구한테 정말 얘 친구가 필요한 선물을 사줘서 얘가 기쁘게도 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밥을 베풀 수 있고 이 친구가 간절하게 돈에 쫓기는 어떤 상황이 있는데 돈에 도움을 주면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필수 부가결하지만 이게 전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여자들이 많은 연애를 하면서 이 정도니까. 좋은 학교 나왔으니까. 똑똑한 사람이니까. 라면서 이 가치를 깎아내 버리는 거야. 자 어떤 경우에 여자들이 그러냐면 자존감 없고 사실은 가정환경에서 불우하게 큰 경우가 많아. 의존적인 경우. 왜? 내가 자신 있고 잘난 여자들은 그 꼴 보면서 안 살아. 자 예를 들어서 친구를 한번 구제하려고 만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이 친구가 정말 예쁘게 생기고 정말 막 착하고 이런 친구야. 엄청 착하고. 근데 한 24살인가? 갑자기 막 남자가 결혼하려고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 좀 나이 있는 사람이랑. 그 남자가 당시에 32살인가? 아무튼 그때 당시에 8시에서 되면 꽤 난 거지. 왜? 24시 봤을 때 30대는 정말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든. 23시인가 그랬어. 거의 10살 차이 난 친구랑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지금 사업적으로 굉장히 잘나가. 친구가 애가 둘이야. 남자가 그 비서 2명이랑 바람이 난 거야. 근데 어떤 바람까지 났냐면 집 안에서까지. 그리고 또 더불어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 비서가 나한테 더 거만하게. 비아냥거려. 니 남자는 내 거야. 약간 요런 식이. 내 친구는 되게 가정에서 잘 배웠고 자기 귀한 줄 알고 자존감 있으면서 컸어. 근데 아이가 둘이잖아. 아이가 둘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 친구가 이혼을 요구했지. 기혼자들이 바람필 경우 이 사람을 버릴 생각으로 피지 않거든. 특히 남자들은. 가정을 지키면서 그냥 엔조이야. 쉽게 말해서. 근데 군륜녀들은 착각을 하지. 이 사람 가정 깨면 저 자리는 내 거야. 약간 착각을 하는 거야. 착각을 하는데 이 남자는 빌었지. 아니다. 왜냐면 이런 여자애가 없거든. 정말 그 여자애는 지 덕체를 다 갖춘 여자애거든. 미안하다. 내가 진짜 죽을 죄 지었다. 너의 명의로 다 해주겠다. 건물도 다 해주고 뭐 하겠다. 보통의 아까 말한 넋 빠진 여자라면 어떻게 돼? 잡히지. 자 이 여자애는 강하게 뿌리쳤어. 꺼져. 왜냐면 이 남자가 이게 두 번째였거든. 첫 번째가 아니었어. 그리고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자 23부터 여기 와서 시집이 왔기 때문에. 되게 좋은 학교를 나왔지만. 직업이 없었단 말이야. 대학교 졸업하면 다른 데 갈까봐. 이 남자가 막 결혼을 했거든. 근데 친구가 이렇게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고 뭘 하려고 친정에도 도움을 안 받았어. 규책사유가 누구나 됐어. 남편이 잘못했잖아. 그래서 이 여자애가 애를 데리고 오게 됐는데. 딸이 뭐라고 했냐면. 막 삐딱선으로 나가는 거야. 딸이 엄마를 원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엄마 애기심 때문에. 내가 이런 거지같은 집에 살아. 이렇게 된 거야. 이 여자의 인생은 지금 되게 망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되게 예쁠 꽃다울 나이에. 정말. 남자를 사랑해서. 열심히 가정생활 한 것 밖에 없는데. 돌아오는 건 두 번의 외도. 그리고 비아냥. 그래서 이제 이혼을 했는데. 엄마의 어떤 전후상황. 이혼 사유도 모르지. 딸들이 상처받을까 봐. 모르지만. 얘는 이건 거야. 내 집은 궁궐 같은 집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어? 나 아빠랑 살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현실이야. 그럼 이 친구가 잘못된 거야? 아니요. 지금도 이 남편은 얘를 붙잡아. 얼빠진 여자도 만나기 싫은 거야. 왜? 보는 눈은 있거든. 그래서 자식한테 엄청 잘하면서. 얘한테 계속. 그 얘기가 가게. 엄마 아빠가 오늘은 이렇게 했어. 엄마가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이게 계속되게. 이게 줏대는 여자야. 돈이 많은 사람이 다 이상하지 않아. 내가 대부분 보면 돈 많고. 어느 정도 잘 배고 이런 남자들이. 대부분 괜찮은 사람도 많아. 가정환경이 좋았다면. 근데 가정에서도 약간 이런 거 있어. 진짜 집이 가난하고 막 이런데. 이 친구 하나 잘 되면. 우리 아들이 진짜 잘했네. 라고 응원해주는 좋은 집안도 있는 반면에. 이제 네가 우리 먹여 살려라. 이렇게 아이한테 확 부담을 주는 집도 있거든. 그러니까 집마다 달라. 너무 못된 사기꾼들이 있는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자식은 뭔가 볼모처럼 생각하는 부모님도 있고. 결혼할 때 딸이나 아들이나를 뭐 무슨. 비즈니스 하듯이. 우리 딸한테 뭐 해줄 거에요. 우리 아들한테 뭐 해줄 거에요. 이런 부모들도 너무 많아. 근데 이제 어떻게 컸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사람이랑 내가 결혼을 한들.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눈에 보이는 이 어떤 학벌. 이런 것들 조건 때문에. 놔버리는 거야. 스스로 타협하는 거야. 이 정도 잘났으면. 이 정도는 내가 이해해야지. 절대. 그리고 내가 막 했어. 근데 결혼을 했잖아. 그러면 남자들은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얜 만만. 잘해줄 필요가 없는 애. 얘 좀 화났어. 징징거려. 그러면 딱 카드 하나 던져주면 돼. 돈 많은 남자 입장에서는 돈으로 입마금하는 게 세상에 제일 쉬운 일이야.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인스타 같은데 올려. 남편이 사줬어요. 막 이러면서. 이게 이들의 굴레야. 근데 과연. 근본적으로. 그게 행복하냐. 내가. 가난하게 살아서 행복해요.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이왕이면 돈 많은 게 좋아. 그렇지만. 이 사람의 나머지 것들이. 이런 성품들 있지. 이게 진짜 별로였을 경우는. 내가 스스로 타협하지 말고 이걸 뚫고 나와야 돼. 뚫고 나와서. 내가 좀 더 가난하게 살더라도. 이 사람의 덕을 봐서 내가 부자였던 거지. 내가 원래 부자였던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되게 안타까운 여자애들이. 한 27, 28에 굉장히 슈퍼카 타는 남자를 만났어. 그 남자 비유를 맞추다가 헤어졌어. 남자들도 결혼하면서 무슨 생각해? 쟤 돈에 환장하네. 돈에 환장하네. 이거 아는 거야. 그러면 결혼생활에 집중을 왜 해. 나 같아도 안 해. 돈 주면 되지. 그리고 얘도 사랑 없이 나 결혼했구나. 이걸 느껴. 그럼 그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이 안 가지. 남자들이 요즘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학습이 됐는데. 이 여자가 나를 어떤 조건으로 어떤 눈으로 본지 몰라. 자기가 육각형 남인지 알 수 있을 텐데. 알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나한테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결혼한다고 하면 응. 얘 못 떠나. 이걸 알 거라고. 근데 거기서 왜 그렇게 골을 하냐는 거야. 내 친구한테 전 남편이 엄청 못매지. 애일을 본모처럼 하면서 없어. 그런 여자가 없어. 그리고 더 좋은 거야. 더 우습지 않은 거야. 근데 나는 그 삶이 만약에 그렇게 끝나더라도 나는 꼭. 딸한테도 오픈. 나는 그래. 그러면 언니. 조건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봤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봐봐. 내가 반문하고 싶은 게. 조건만 현실 조건만 볼 것 같으면 연애 기간이 왜 필요해.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현실 조건만 볼 것 같으면 딱 딱 딱 조건 맞아서 결혼 바로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살 사람이잖아. 그리고 위기가 없어. 지금 수많은 연애인들 이혼 사건들 봐봐. 지금 요즘 굉장히 핫하지. 너무 잘 살고 있었던 부부들이 다 이혼이야. 자식들도 막 2명 3명까지도 있어. 왜 이혼할까. 그들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 그러면 연애는 오죽 덜 할 거 아니야. 결혼의 그 깊이보다 연애 때 헤어지는 건 아무리 뒤집어지게 슬퍼도 이거에 비할 건 아니잖아. 모두 앞에서 막 결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간 사람은 돌아가. 왜? 뒤늦게라도 나의 정신을 차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거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말만 하는 남자 무시해라. 내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 차원에서 나 사업을 하는 거에서도 그렇고 내가 사람 인간 강해서도 정말 강연할 때 얘기하는 건데 정말 입이 산 애들 있어. 자 나도 말 진짜 잘하잖아. 말 주변이라고 하지. 입만 산 남자들한테 당한 여자들이 대부분이야. 말은 예쁘게 하는 남자를 만나되 말을 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 사람이 나한테 뭐 강연해서 스피치 할 거야? 뭐 할 거야? 아니잖아. 뭐 세일즈야? 아니잖아.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니잖아. 내 여자. 내 여자한테 예쁘게 말하는 건 이거야. 나이가 들어서 손이 두터워졌어. 아니면 막 피부에 버짐이 입혔어 하는데 우리 자기 나만 나와서 진짜 고생했다 하면서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다음날 일어나서 막 부시럭부시럭 해서 보는데 한약을 다리고 있어. 남편이 스스로. 막 그런 게 행동이야. 근데 말로는 막 구구절절하는 애 있어. 내가 진짜 웃겼던 애가 있는데 카톡을 막 보내는 거야. 여자 자고 있는데 뭐 미란다TV를 봤는데 거기서 나오는 남자들 진짜 한심하더라. 나는 정말 자존심보다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가 우선이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산 적 없는데 나 너한테는 헌신짝처럼 할 수 있다.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어. 뭐 그게 팩트일 수 있지만 말만 뻔지러한 애들이 대부분이야. 말의 기교가 높이 있는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을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 보통 진짜로 깊이 말주변은 없지만 사랑에 빠진 남자들의 경우는 그거 어떻게 말해요? 이러면서 막 바보같이 울어.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이 어떻게 돼? 아우 답답해요. 재미없어. 아우 뭐야. 아우 저 남자 진짜 센스 있고 말 잘해. 훅훅훅훅. 그래서 많은 애들이 뭐야. 우리 매다영이들. 언니 나쁜 남자 어떻게 걸러요. 이거잖아. 그러면서 너네 또 만나면 얘한테 또 훅 빠질걸? 나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 명확한 패턴이 나는 보이거든. 재미는 나도 추구해. 근데 다소 재미없어. 지연정.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라. 그리고 이건 결혼해서는 더 발휘된다. 그냥 내 행동으로 연애에서 사랑을 느끼게 해주면 되거든. 대부분 여자분들이 반성해야 될 게 이거야. 여자 매동이들. 다 사연 뭐야. 이 사람 이렇게 하는데 서운한데 또 만나면 자정하게 잘해줘요. 뭐 이러잖아. 다? 온몸으로 안 느껴진다는 거야. 행동으로 안 늦는데 말은 기깔나게 한 거야. 대부분 20대 초반에 연애경험이 없거나 20대 중후반까지 여자들이 이런 걸 많이 홀라당해. 그리고 30대 요즘 남자 만나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어쩌다 만난 남자가 현란해. 막 오늘 스타일 최고. 막 이러고 뻔지르르하게 하면 나는 일단 일단 이거야. 그러니까 편견일 수도 있어. 근데 말주변이 좋아도 사람이 진짜 훅 빠지면 그런 얘기가 확 나오지 않아. 마치 무슨 제비? 이런 것처럼 막 나오는 거 있지. 그런 말에 속지 마. 그리고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애들도 연애 중에 나는 진짜 너한테만 그래. 너만 특별해. 자 나만 특별해서 나한테 결과적으로 다 친하고 나면 나한테 해준 게 뭐지? 이 생각 한 번씩 들 때 있거든. 생각보다 입만 뻔지르르하게 한 애들 많아. 내 친구가 2년을 사귀었어. 근데 헤어졌는데 아무것도 받은 게 없대. 나는 요즘 쇼핑해도 네 물건만 생각나. 네가 너무 좋고 내 옷 살 때 네 옷만 생각나고 내가 뭐 먹을 때 맛있으면 너 거 해주고 싶고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인데 그런 걸 뭐 말로 해. 이런 친구야. 공이야. 완전 귀여워. 남자친구한테 맨날 툭하면 해줬어. 근데 받을 때마다 남자가 뭐라 했는지 알아? 진짜 나는 자기 같은 여자 없다. 못 만나서 일하는 것도 자기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 알지? 나 원래 이런 표현하는 거 약한데 자기는 하게 된다. 이런 거. 너무 쉽잖아. 내가 늘 말하잖아. 나 남자잖아. 나 여기 여자들 다 꼬실 수 있을 것 같아. 거기에 돌아나지 말라고. 남자건 여자건 이 사람에 대해서 확 꽂히는 매력적임을 확 느끼면 뭐라도 하게 돼. 사과가 먹고 싶어. 어 사과요? 사과 영주? 대구가 유명한데 우리 갈래요? 핑계 대갖고라도 갈려고. 내 예시인데 내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결혼을 안 하고 싶어. 쭈뼛쭈뼛 하고 막 아하 막 이러고 난 앞에서 막 거울 보고 있고 겁나 먹고 먹으러 나오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랬지. 나는 그냥 나를 보여주고 싶었어. 나를 숨겨봤자 뭐해. 안 되잖아. 보여주는데 남편이 쭈뼛쭈뼛 하는데 어 내가 완전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잘생긴 거야. 되게 어색하고 쑥스러워해. 그래서 나는 사실 아 재미없다. 솔직히 근데 대화는 잘 된다. 거울을 봐서 나한테 어 거울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예뻐서요. 그랬더니 보통 아 뭐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러긴 해요. 막 약간 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귀까지 빨개 하면서 그러니까 뭐지? 찐따 같은 스멜?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일단 괜찮았어. 그래서 이제 두 번을 만났고 세 번을 만났는데 어 그때도 난 사길 생각 남편은 나한테 세 번을 못 사귀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남편이 외국을 갔는데 오면서 뭘 사는 줄 알아? 난 여기서 사실은 조금 꽂혔었어. 외국에 출장 와서 썸녀야. 세 번째 만났을 때였어. 뭐였냐면 선물 뭐 줘 보통. 여행 갔다 왔다고 하면서 뭐 줘. 화장품 뭐 지갑 뭐 특산품 뭐 이런 거 주잖아. 근데 그때 무슨 일본을 갔다 왔나? 근데 무슨 컵이랑 무슨 마리오 컵? 컵! 진짜 유리컵 같은 거 있지? 그리고 무슨 뭐 열쇠고리 같은 건데 뭐 애기들 하는 거 같은 거 있잖아. 그거 막 잡다구리 한 거 한 5개 시켜서 이렇게 주더라. 난 연기를 한 거야. 헉! 너무 귀여워! 이러면서 이랬어. 근데 속으로 무슨 생각했어? 뭐야? 장난해. 아내 봤어. 뭐가 있나?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나한테 질문이 있다고 한 게 혹시 비운주인 아니죠?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래서 내가 비운주인 아닌데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할 수도 있죠? 이렇게만 말했어. 남편 세즈는 이제 됐다. 난 이제부터 결혼이다. 왜냐면 세 번만에 나를 다 그냥 좋았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혼이 된 거야. 근데 내 남편은 말로 아무 말도 안 했어. 아 그쪽이 너무 진짜 제 스타일이고 제가 뭐 좋아서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 결혼 때까지. 근데 이제 그걸 안 하고 행동을 한 거야. 근데 그 행동이 사실은 야 선물 꼬라지 마라. 귀엽긴 해. 귀엽긴 한데 이 여자한테 결혼까지 생각한 남자가 줄 선물은 아니잖아. 뭔가 확 사로잡았어야 되는 거잖아. 진짜 무슨 어디서 열쇠고리 무슨 진짜 무슨 인형 쬐끄만 거 막 이렇게 잡다구니 무슨 잡상인처럼 이렇게 들고 왔는데 나는 아 뭐지? 이게 근데 행동으로 이 사람은 뭔가를 한 거야. 그리고 앞장서서 그때마다도 계속 추우면 추운대로 지켜주고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나를 기다려주고 데려다주고 막 다 했단 말이야. 그런 모든 열정. 그게 3개월 만에 결혼할 수 있는 비법이 아닐까. 이 사람이 만약에 어디서 막 나한테 명품팩 탁 줘. 그 다음에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많이 했다 해봐.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한 거야. 선물 종류만 바꿔서. 그리고 말을 막 잘하는 거야. 나 솔직히 너한테 반했고 너 내 거 하자. 이러면 나는 이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오가지. 야 얘 뭐야?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럼 나는 직진이 안 됐을 거 같아. 결혼에 대한 양아치라는 내가 표현을 썼더니 막 아 그래도 결혼 좀 안 한다고 해도 양아치라는 건 뭐 한 거야? 내가 존재한 건 뭐야? 결혼을 하겠다고 하다가 안 한 거잖아. 근데 그것도 사실은 못됐다고 할 수 없어. 여자가 미련한 거지. 왜? 남자가 뭐라고 하겠어? 발빼기 딱 쉽게. 그때 진심이었어요. 근데요. 지내다가 싫어진 거예요. 이러면 할 말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미리 캐치하고 절대 나도 손해볼 생각을 하지 말아라. 사실 연애에 대한 책임감은 극히 더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연애가 가장 슬펐던 건 진짜 헤어져. 그럼 헤어져야 되잖아. 자 결혼은 둘의 의견이 합치가 돼야 된다. 연애의 시작도 너와 내가 둘 다 같은 의견이어야 돼. 근데 연애는 한 명만 노해도 끝날 수 있어. 확률이 더 높아지지.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결혼할 때 진짜 중요한 마음가짐은 언제든 이혼할 수도 있다. 라는 마인드 가져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 이혼이라뇨. 결혼도 전부터 이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라뇨. 자 이거 잘 들어야 돼. 이혼을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예전에 엄마가 내가 어디서 맞고 왔을 때 엄마가 너 이제 친구랑 싸우고 네가 부당한 일 했으면 네가 때려. 엄마가 치료비랑 다 내줄게. 네가 부당하게 억울하게 맞고 있지마. 단 부당할 때만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래 내가 그 이후부터 싸움을 한 적이 없다. 그랬지. 자 그게 내 마음속에 되게 긍지였어. 자긍심. 누가 나 억울하게 말해봐. 약간 이런 느낌. 자 똑같애. 내가 이 남자랑 살아. 근데 언제든 이혼하면 되라는 생각이 이 안에 있으면 더 잘 살 수 있어. 내가 이 사람한테 집착하지 않고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수그리지 않고 평가할 수 있고 남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도 뭐 퐁퐁남이다 뭐다 많이 나왔었잖아. 내가 퐁퐁남이야. 왜 용기를 안 내. 그걸 인지했으면 당장 이혼카드 써서 이혼할 수 결단을 낼 줄 알아야지. 이 여자가 나 호구로 보는구나. 나 너랑 끝낼 거야. 이혼은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어떻게 했으면 봉합하는 거야. 바람을 폈어도 이혼은 안 돼. 이러면서 봉합하고 이 남자가 날 뺨을 때렸어. 막 내가 맞고 살아. 근데도 안 돼. 이혼은 안 돼. 어떤 경우는 친정암마 뭐 시어머니를 욕하고 때려도 사는 거야. 이혼은 안 돼. 왜 안 되는데. 그렇잖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만약에 내가 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얘가 나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하지. 더 잘해야겠다. 서로 노력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남한테 함부로도 안 하지. 더 막말도 안 하고. 그러면서 서로 더 존중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나중에 배신감이 없어. 근데 우리는 안 헤어질 거야. 이랬던 커플들이 나중에 폭풍이 오는 거야. 헤어지면. 내가 얘기해주신 분은 자기들의 사랑만 특별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모두들. 그 스토리. 우리 둘만에 있던 그 사랑 스토리가 모두들 영화 같아. 모든 커플이 그래. 그런 커플들도 다 이혼하고 이별해. 나는 아닐 거야. 내가 항상 착각하는 여자애들 중에도. 내 친구 중에도 하나 있는데. 우리 남편은 날 너무 좋아해. 나 그렇게 입만 사내지고. 남편이 진짜 괜찮은 경우 못 봤어. 무슨 말인지 알지. 막 자랑할 게 없거든. 사실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냥 부부의 도리를 다 하는 거지. 바람도. 우리는 진짜 우리 커플은 그럴 리 없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아니야. 언제든 그럴 수 있어. 나도 예외는 아니야.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그게 뭐가 나쁘고 좋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나는 그걸 마음속에 있어. 그런 마인드를 안 가지면. 결혼을 할 수가 없지. 힘들지. 그래서 좀 이거를. 잘 느끼면서.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란다 링크 통해서도. 나한테 상담을 할 때마다. 내가 가슴이 찢어서. 정말 내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금을 뿌려서. 어. 좀 이렇게 빛나게 해주고 싶다. 여기 원석들이 너무 많아. 그치만. 아까 말했듯이. 기교 없는 남자듯이. 여자 중에서도. 기교가 없는. 곰탱이일 뿐이야. 나 이런 사람을. 정말 도와줘야지. 그리고 여자들도. 남자 보는 눈을 그래서. 길르라는 거야. 내 앞에서 아첨하고. 말 막. 막 번지르하게 하고. 재미있고. 깔깔깔. 다. 의미 없는 경우가 많다. 수능. 시골. 나.